대한민국 트로트 활성화에 기여해온 K-트로트 세계로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경기 남부 시흥편이 오는 10월 13일 금일 저녁 6시 월급포구 축제 특설문에서 펼쳐집니다. MC 박남춘 현기 진행으로 차세대 트로트 스타를 꿈꾸는 참가자들의 열띤 경연과 함께 트로트계의 황제 태진아를 비롯해 영 트로트의 중심 섹시보이 황민우, 쇼티보이 황민우 3인 3색의 매력 강민주, 류기진, 윤수연 정감 넘치는 무대 전철, 강철, 윤미가 멋진 축하 공연을 선사합니다. 10월 13일 금일 저녁 6시부터 월급포구 축제 특설문에서 펼쳐질 2023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경기 남부 시흥편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흥시, 시흥시의회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시흥지회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시흥지회 실버아이티비가 함께합니다.